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4장 환경관리로 왔어요. 그래서 482페이지인데요. 페이지가 482페이지 환경관리에요. 이 환경관리는 좀 가벼워요. 우리가 출제가 굉장히 적게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뒷부분은 또 출제가 되는 영역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갑니다. 환경관리는 우리가 보시면 자연환경관리 그리고 생활환경 그리고 조경 이렇게 나와 있죠. 자연환경관리에서는 우리가 청소방위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소독 있고 청소가 있는데 청소가 먼저 나와 있죠. 우리가 간략하게 청소를 모르는 분이 있으시나요? 거의 없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청소를 하는 것인데 그거는 여러분이 한 번만 읽어보셔도 상식적으로 다 아는 내용이고 더 이렇게 하면 좀 어떻게 보면 짜증스럽죠? 없는 시간에 청소까지 그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보시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생관리로 갑니다. 이생관리는 487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보시면 거기서 2번을 보시면 살충작업이 나와 있어요. 일반 사항인데 일반 원칙에서 해충의 발생지를 발본세곤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해충의 우리가 발생지를 발본세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서식지가 있고 또 발생지가 있고 발원지가 이렇게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쥐나 바퀴발레나 파리나 모기 등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런 해충들을 우리가 이제 살충 그래서 벌레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살균하면 균을 죽이는 거고 살충하면 벌레를 죽이는 겁니다. 바퀴벌레의 규제법이 있어요. 그럼 바퀴벌레는 2번을 보시면 서식 장소에서 서식 경로에 이르는 전 구역을 동시에 규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파리의 규제법이 있습니다. 파리의 서식지, 번식지. 서식지는 번식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리가 부부생활하는 정착을 해서 그런 데를 집중투화해서 죽여주고 그다음에 발생지. 발생지는 파리가 많이 모여드는 장소에 있죠. 식당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 그런데 좀 지저분한 지역에 파리가 모여들면 거기를 집중투화해서 살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식지하고 이렇게 발생지를 구분해서 전부 다 동시에 이렇게 살포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죽여주면 되겠고 그다음에 4번을 보시면 간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우리가 소독이 나와요. 소독은 좀 볼만하죠. 소독에서는 증기소독이 있고 끓는 소독이 있어요. 그러면 소독에서 우리가 증기소독이 있어요. 그리고 끓는 소독이 있거든요. 끓는 소독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증기소독은 우리가 얼마 정도로 소독을 해야 되냐면 증기로 우리가 1시간 이상 소독을 하면 되고 끓는 물은 끓는 물에 우리가 30분 이상 소독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일단은 우리가 보시면 일광소독이 있고요. 햇볕으로 이렇게 소독하는 거죠. 이 정도만 좀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소독 횟수예요. 소독 횟수. 소독 횟수인데 이 소독 횟수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4월에서 9월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소독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3개월마다 1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총은 두 번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1회인데 1회는 우리가 3개월에 1회 소독을 실시한다. 그리고 우리가 10월에서 3월까지 그리고 우리가 10월에서 3월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겨울철이잖아요. 그러니까 병균이 좀 없어요. 병충해도 좀 없고 그래서 살충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때는 1회를 하는데 이때는 6개월에 1회 소독을 실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4개월에서 4월에서 9월까지는 1회에 3개월마다 소독을 하고 여기는 6개월마다 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6개월에 한 번 하는 거지만 여기는 3개월마다 하니까 4월에서 9월까지 6개월 사이에 두 번 소독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생활환경 관리가 있어요. 대기오염 관리가 있고 이것도 예전에는 좀 출제가 됐었는데 요즘 들어서 출제가 뜸 한 곳이고요. 넘어가서 494페이지로 갑니다. 494페이지에 가면 실내 공기질 관리법이 있어요. 여기는 또 중위에서 시험 문제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494페이지요. 그래서 실내 공기질 관리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서 우리가 보시면 거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2번을 보시면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에 따라서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연다기죠. 아연다기.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아연다기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대중교통 차량이란 불중증 다수인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이렇게 하고 환기설비라 함은 그렇게 나와 있고 공기정화설비라 함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환기설비는 어떤 거예요? 오염된 실내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 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이는 실내 공기 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는 설비를 말한다. 공기정화설비라 함은 실내 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 환기설비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되는 설비를 말한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환기라는 것은 이런 거죠. 공기를 이쪽에서 불어넣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공기가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새로운 공기가 계속 여기에 차 있고 오래된 공기는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구조가 우리가 환기죠. 그런데 우리가 고기밀 그런 건축물들이 많으니까 여기서 공기를 막 빼서 내보내고 이렇게 나가는 게 좀 적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화를 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해로운 공기가 있으면 여기에서 필터링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정화를 시켜서 신선한 공기로 만드는 게 이제 정화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내 공기질 관리법을 적용하는 대상이 뭐냐 그랬더니 적용 대상의 공동주택은 여기에서 보시면 이 법에서 적용되는 공동주택은 다음 공동주택으로서 100세대 이상으로 신축되는 것으로 한다. 그러면 적용 대상이 공동주택인데 이게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우리가 적용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100세대 이상에서도 여기에서 공동주택을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아연기조 그래서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아연기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가 지금 공동주택에서만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렇지 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가 또 틀려요. 법이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기준 그래서 공동주택의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기준을 봐야 되겠네요. 공동주택의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기준을 보면 기준을 보면 이게 틀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거기는 아연다주예요. 아연다주. 기도 아니고 아연다주. 그러니까 아파트, 연립주택, 다중이용시설, 다세대, 다세대로 보면 되고 다세대. 그 다음에 여기는 주가 뭐냐면 다세대 주택의 주가 우리가 주택의 건축물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말이 어렵죠. 이게 바로 주상복합이에요. 주상복합. 쉬운 말로 하면 건축물과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거하고 이렇게 법이 어떤 걸로 물어보느냐 이거를 여러분이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100세대 이상이면서 이것도 이상 여기는 신축 또는 리모델링 리모델링 시에 지을 때는 이거를 환기 횟수를 환기 횟수 횟수를 0.5회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환기 설비 기준을 보시면 약간 좀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실내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보시면 6번 양가로 6번에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이 있어요. 거기서 2번을 보시면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측정 항목과 권고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권고기준이 있어요. 권고기준. 여러분이 딱 보셔야 되는 것은 실내 공기질의 권고기준이에요. 권고기준. 이 권고기준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처음에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공동주택을 짓는다든지 다중이용시설을 지을 때 처음에 그 검사를 맡을 때 그때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그 기준이 어떤 게 있느냐.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벨라 폼스 에자톨. 이렇게 여러분이 그냥 외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벤나 폼스 에자톨이에요. 그래서 벨라 폼스 에자톨. 이렇게 보시면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인데 이렇게 우리가 7개를 묻고 있어요. 7개가 뭐냐. 그러면 벤젠이에요. 여기는 벤젠. 나돈이고 폼알레아이드. 스틸렌. 그리고 우리가 에틸벤젠.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 우리가 에틸벤젠. 그리고 벤젠. 자일렌. 톨루엔.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숫자까지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벤젠은 얼마 이상 해야 되느냐. 그러면 30 우리가 밀리그램 이상 해야 돼요. 마이크로그램. 이렇게 30. 그램. 퍼. 메타의 삼성. 이 안에 30.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나도는 148. 베크렐. 그래서 이렇게 되죠. 베크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폼알레아이드. 폼알레아이드는 우리가 얼마냐면 210이에요. 210. 베크렐을 대문자로 쓰는 게 좋겠네.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크로그램하고 메타의 삼성. 이렇게 돼요. 이제 이렇게 쭉 내려가면 되고 스틸렌은 300이에요. 300. 에틸벤젠은 360이에요. 360. 자일렌은 얼마냐면 700이에요. 700. 그리고 톨루엔은 가장 많죠. 1000.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암기하기 쉽게 작은 거에서 큰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벨라 폼스 에자톨. 이렇게 암기를 해서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을 이렇게 보셔야 되고 여러분이 단위까지도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벤젠은 30. 나도는 148. 폼알레아이드는 210. 스틸렌은 300. 에틸벤젠은 360. 자일렌은 700. 톨루엔은 1000.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거기 책에는 지금 품알레아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틸렌, 라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말만 나와 있는데 이 숫자까지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넘어가서 보시면 3번에 다중이용시설의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등을 권고하는 실내 라돈 농도의 기준은 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중시설의 소유자 등은 별표 3에 따른 라돈의 권고 기준. 라돈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라돈. 148. 그래서 라돈이 최근에 개정이 돼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라돈도 이렇게 잘 보셔야 됩니다. 148, 100화. 그래서 메타의 3승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148, 100크렐 이하가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제를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를 시장 등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인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해야 된다. 그러면 얼마 전에 공고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주민 입주 7일 전까지 시장구청장에게 제출을 하고 입주민이 입주하기 7일 전부터 두 달간 이렇게 동별 게시판이나 또 각동의 출입구 게시판 또는 사업주체 있죠? 사업주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그러니까 시공자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97페이지를 보시면 건축 자재 오염물질 기준이 있어요. 방출 기준. 거기도 우리가 보시면 지금 거기에도 어떤 게 나와 있냐면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 벽제, 바닥제 이런 게 나와 있는데 폼, 알데하이드하고 톨루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도 우리가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데 폼, 알데하이드는 얼마예요? 0.0이죠. 그리고 톨루엔은 얼마예요? 0.08. 그래서 폼, 알데하이도 0.02 이하 기본으로 암기가 돼야 되고 톨루엔도 0.08 이하 이렇게 암기가 돼야 됩니다. 책이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딱 보시고 그 다음에 시발성 유기화 물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접착제는 우리가 2.0 이하면 되고 페인트는 2.5 이하 실란트 우리가 1.5 이하, 퍼티 2.0 이하 그리고 벽지, 바닥제는 4.0 이하 이렇게 여러분이 그 정도까지는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을 보시면 소음관리가 있어요. 소음관리 그래서 498페이지로 이렇게 보시면 주거지역에서 17회 때 시험이 나왔어요. 거기 빡산이 5개 설치 그래가지고 주간은 65데시벨 그리고 야간은 60데시벨 그러니까 주간은 65데시벨이면 야간은 항상 5가 적어져 5데시벨 만큼 그러니까 60데시벨 이렇게 되고 거기에 진동규제도 있어요. 진동규제도 있는데 그 진동규제도 주간에는 몇 데시벨? 65데시벨 이하가 되면 되고 야간에는 얼마? 60데시벨 이하가 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간에는 확성기는 65데시벨 그래서 야간에는 60데시벨 그리고 진동규제도 주간에는 65데시벨, 야간에는 60데시벨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층간소음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층간소음 이렇게 규정이 있는데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따질 수가 있죠. 층간소음도 우리가 직접 충격음 이렇게 쿵쿵쿵 거리면 직접 충격음이고 공기전달소음은 우리가 TV를 크게 켰다든지 우리가 전축이라고 그러죠. 전축을 크게 켜서 빵빵거리고 소리가 막 울려서 이렇게 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을 공기전달소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음을 보시면 공기전달소음이 있고 직접 전달소음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1분간 등가소음도가 있어요. 이게 최고소음도가 있고요. 이게 5분간 등가소음도가 있어요. 5분간 균등하게 어떤 소음이 계속해서 큰소리로 계속 나오는 소리도 있지만 크게 낮다 적게 낮다 또 크게 낮다 적게 낮다 이렇게 하니까 그거를 이렇게 평균치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등가소음도가 이렇게 있고 그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이거를 주관이 있고 야관이 있어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1분간 등가소음도는 얼마이냐 그러면 최고소음도는 우리가 얼마이냐 이렇게 하면 여기가 57이에요. 57dB 이하가 나와야 되고 등가소음도는 43이에요. 43dB 그리고 5분간 등가소음도는 45dB에요. 그리고 우리가 암기하기 쉬운 게 봐봐요. 여기에서 최고소음도가 57이고 이 두 개를 합치면 100이에요. 43하고 이 45는 별도로 5분간 5가 있으니까 45가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야간을 보시면 야간은 50이 다 줄어요. 50 마이너스 5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예요? 37. 여기는 얼마예요? 52. 여기는 얼마예요? 40. dB 이하가 되면 돼요. 그러면 이게 증감소음의 규정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때 이렇게 법으로 딱딱 정해지는 것은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딱 기억을 했다가 딱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501페이지로 보시면 소음 방지 대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소음도를 한번 보겠어요. 우리가 이제 소음에 관련해서 이렇게 보게 되겠는데 소음도 중요하죠. 우리가 실내 소음도 있고 소음. 소음은 우리가 외부에서 오는 소음도 있고 내부에 있는 소음도 있어요. 외부에서 오는 소음. 외부를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돼요. 우리가 이제 그 아파트가 되게 이제 도로변에 있잖아요. 도로변에 있는 아파트가 인기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이제 도로변 이 교통이 좋은 데 아파트를 세우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도로변이 시끄러우니까 이렇게 이제 그 우리가 방음벽을 설치를 하죠. 그런데 방음벽이 어느 높이를 이렇게 넘어가면 커버가 안 되죠. 그러면 이제 뭐 이 위에서부터는 무방비 상태가 될 수가 있잖아요. 소음에 노출이 돼서. 그러니까 이 방음벽에 여기까지가 65데시벨 이하가 나와야 되고 이 이후로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됐을 때 음 6층 이상을 이렇게 그 이제 이 방음벽이 커버를 못 한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60. 6층 이상. 그러면 이 6층 이상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이 외부는 우리가 커버를 했을 때 방음벽으로 해서 65dB 이하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실내는 실내는 우리가 문을 다 닫은 상태에서 이렇게 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거실에서 이렇게 재면 45dB 이하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대신에 여기는 실내니까 환기설비를 갖춰야 되겠죠. 환기설비를 꼭 갖춰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실 것이 뭐냐면 여기를 보시고 내부에서 내부에서 이렇게 볼 거예요. 내부에서 내부에서 층간소음을 잡아야 돼요. 내부에서 소음을 잡으려면 우리가 이제 벽체 벽체 두께를 어떻게 할 거냐 층간소음이나 뭐 이런 걸 할 거면 외부 벽체 두께를 이렇게 해야 돼요. 이제 예를 들어서 조적조 조적조나 또는 묵은 콘크리트 콘크리트를 설치했던 경우에는 우리가 몇 센치 이상으로 해야 되냐면 우리가 15센티 우리가 15센티가 아니라 이거 묵은은 20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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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이렇게 두께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철근콘크리트가 있어요.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일 경우에는 우리가 15센티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콘크리트 판이 있어요. 콘크리트 판 판 이거는 이제 그 압축판이죠. PC판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그 단단한 압축판으로 했을 때는 12센티 이상만 해도 충분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그 바닥이 있어요. 바닥 우리가 그러면 층간에 그 두께는 바닥의 두께는 어느 정도로 하면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콘크리트 슬래브 콘크리트 슬래브일 경우에는 우리가 얼마 이상으로 하면 되냐면 210mm 이상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단지 또 이거를 라멘 구조 아시죠? 여러분이 시설에서 많이 배웠을 거예요. 다멘 구조일 경우에는 15, 150mm 이상으로 하면 된다. 우리가 단위도 보면 여기서 바닥할 때는 미리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 또 이렇게 벽체를 나타내고 있어요. 또 이렇게 벽체를 나타낼 때는 센츠로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가 주택 건설 등에 관한 기정이 그래요. 기정이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우리가 이제 소음도를 보면 바닥에서는 우리가 소음도도 있네요. 바닥에서 소음도 소음도 우리가 소음도를 보면 소음도는 이렇게 되죠. 우리가 경량 충격염이 있고 경량 충격음 우리가 중량 충격음이 있어요. 경량 충격음이 있는데 경량 충격음은 뭐 이렇게 날카로운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테스트를 할 때는 타구공을 일정한 높이에서 이렇게 떨어뜨려 봐요. 그러면 톡톡톡톡 이렇게 탁탁탁 소리가 나죠. 그게 이제 경량 충격음이죠. 그리고 이제 이거 중량 충격음 무겁고 그런 이제 조금 더 부드러운 그런 충격음이죠. 그럼 이거는 경량 충격음은 58dB 이하로 해야 된다. 이 중량 충격음은 50dB 이하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층감소음도가 이렇게 해서 층감소음도를 우리가 막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제 송론 관련까지 해서 여러분이 다 보셨고요. 505페이지 우리가 이제 먹는 물 먹는 물에 대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먹는 물은 수질인데 이 수질을 어떻게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수조 저수조에 우리가 이제 그 수도 수질을 검사할 때에는요. 저수조를 저수조에 우리가 이제 그 정기검사를 해요. 그래서 검사 기준은 우리가 수질검사를 했을 때 검사 기준이 이 정도에는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수조 수질검사에 수질검사는 우리가 수질검사 우리가 이제 저수조에서 수질검사를 한다고 하면 수도꼭지 뭐 젤로 저수조에서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물을 받으면 돼요. 물은 뭐 얼마를 받냐 그러면 1리터를 받아요. 1리터로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 수질검사는 그러면 1년에 연에 얼마 정도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연에 1회 1회 이상 하면 돼요. 그러면 저수조 총소는 얼마만에 하는데 그러면 반기마다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씩 하겠죠. 총소는 연 1회 이상 이렇게 하고요. 그럼 수질검사는 뭘로 하는데 그러면 이거 탁 잔 총 세대수예요. 제가 이제 군대에서 이렇게 군대생활할 때 준희 분이 있었어요. 준희 그런데 이분이 탁 씨요. 그래서 이분이 전화를 받을 때 웃기느라고 딱 전화를 받으면 탁 때리면서 탁 짐입니다. 탁 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안긴 말을 탁잔 총 세대수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탁 탁도고 잔 총 세대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탁도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잔류염수예요. 잔류염수 그리고 총 대장균이에요. 그리고 일반 세균 그리고 대장균 그리고 수가 이제 그 수소이온농도예요. 그래서 탁도는 우리가 1NTU를 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1NTU 보다 적으면 된다. 잔류염수는 우리가 4.0이 최고예요. 그래서 4.0을 넘으면 안 돼요. 잔류염수는 지금 이제 1NTU가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 아까 우리가 얼마로 이렇게 테스트한다고 그랬어요? 1L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쓴다면 1NTU 이렇게 되고 4.0을 넘지 않아야 돼요. 총 대장균은 우리가 100mg 중에서 검출이 안 돼야 돼요. 총 대장균은 100mg 중에서 검출이 안 돼야 돼요. 검출이 안 돼야 되고 일반 세균은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약한데 100 CFU 를 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대장균은 대장균은 우리가 이제 이것도 100mg 중에서 검출이 안 되면 돼요. 100mg 중에서 검출이 안 되면 되고 그리고 수소이온농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pH 많이 이렇게 보시잖아요. pH 5.8에서 8.5 사이에 들어오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저수조 이렇게 수질검사를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수질검사를 받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또 저수조에서 청소 이렇게 하기 전에 이렇게 본 거고 또 여기에서 나와가지고 저수조를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 수돗물을 공급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세대에서 안전한 수돗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먹으려면 살균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반 수도사업자가 보내는 농도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의 물은 이렇게 소독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이제 평상시하고 오염시로 이렇게 구분돼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가 유리잘 염소예요. 유리 그러니까 유리 염소고 여기는 결합 결합된 염소예요. 유리가 이별 그랬을 때 분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분리 분리된 거 유리 염소는 얼마 이상이어야 되고 평상시에는 0.4 0.1 이상이어야 되고 오염시에는 0.4 이상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세균을 죽여서 우리가 먹는 물에 세균 번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염소가 이 정도는 있어야 결합연소로 하면 결합연소는 조금 더 커요. 0.4 고 여기는 또 1.8 이상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어떤 거가 있냐면 저수조를 청소하고 나면 상태가 좋아져야 되잖아요. 저수조 청소 후에 수질검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수조 청소 후 검사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탁 잔수예요. 그래서 탁도 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저수조를 청소했으니까 그 상태가 또 좋아야 되죠. 청소를 했다는 것은 그 상태가 좋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시면 탁도는 아까보다는 좀 적어요. 그래서 청소를 했으니까 더 맑아야 되겠죠. 그래서 0.5 NTO 이하가 이렇게 나오면 되고 그 다음에 잔류염소는 어디에 속하면 되냐면 잔류염소는 가장 적은 게 얼마예요. 가장 적은 게 잔류염소는 0.1이었어요. 그래서 0.1부터 가장 많은 게 얼마예요. 4예요. 그래서 4.0 까지 이렇게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밀리그레임이고 그 다음에 니떼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수소이온농도는 항상 이렇게 pH 우리가 5.8에서 8.5 까지 이렇게 들어오면 된다. 그래서 저수조청소 후에는 수질검사 우리가 농도를 보면 이렇게 차지하게 된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도 이렇게 보시고요. 거기 박스 안에 보시면 1번의 가번을 보시면 1번 세균은 1ml 중에 100c의 부유를 넘지 않냐 할 것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나번을 보시면 총 대장균은 100ml 중에서 검출되지 않냐 할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번도 그렇고요. 대장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또 어디를 좀 보시면 되냐면 507페이지에 4번의 가번 4번의 가번 잔류염소 유리잔류염소는 4.0을 넘지 않아야 할 것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아까 가장 많았을 때 우리가 유리잔류염소는 4.0을 넘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508페이지인데 5번의 4번을 보시면 수소이온농도는 pH 5.8 이상에서 8.5이어야 할 것 그 다음에 파번을 보시면 파 탁도는 1NTU 1NTU를 넘지 않아야 할 것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수돗물의 경우에는 0.5NTU를 넘지 않아야 할 것 이렇게 되어있어요. 거기까지 보시고요. 여러분이 환경관리를 마치고요. 우리가 조경관리 조경관리는 우리가 간단하죠. 그래서 조경관리는 거의 뭐 볼 게 없습니다. 그리고 조경관리를 본다면 이런 거 간단하게 우리가 잠복소가 우리가 월동대책이냐 아니냐 그러면 잠복소는 월동대책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으면 봉군이 있죠. 뿌리가 있죠. 뿌리 봉이 있고 뿌리가 있죠. 뿌리가 이렇게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1.2m 정도 위에나 1.5m 정도 위에 우리가 뭐를 설치하냐면 여기에 잠복소 잠복소를 이렇게 설치합니다. 이게 잠복소는 해충이 겨울철에 겨울을 나기 위해서 땅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오다 보니까 어? 뭐 따뜻한 게 뭐 있어요. 어? 그럼 이게 땅 아니야. 내가 여기에서 지내면 되겠네. 그리고 여기서 둥지를 틀어요. 그래서 겨울을 여기서 지내고 있는데 이제 봄이 오면 봄이 오기 전에 이 잠복소를 다 걷어서 불태워요. 그러면 벌레들이 이렇게 다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무에서 해충이 좀 없어지는 거고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무에서 이걸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수관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쪽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나무를 관상을 하죠. 그래서 나무를 우리가 전정을 할 때는 우리가 이 나뭇잎을 따주는 그것도 있고 그것도 전정이죠. 저격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뭇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전정을 할 때는 속에서부터 해줘요. 죽은 나뭇가지를 제일 먼저 전정을 합니다. 그래서 속에서 겉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가 전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수관포곡이라고 해요. 수관 수관포 그런데 우리가 시험문제 되기가 아주 뭐 어려워요. 그냥 이 정도 잠복수 정도가 우리가 출제가 되고 이쪽에서는 출제가 좀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도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이런 병충해 같은 거 우리가 안기하려면 어려운데 출제된 바가 없고 출제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도로 해서 환경관리를 마치고 안전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